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을 연동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. 먼저 인스타그램 앱을 터치를 해서 들어갈게요. 우측 하단에 내 프로필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. 우측 상단에 햄버거 표시 모양을 터치를 해서 들어갈게요. 설정 및 개인정보 보이시죠? 터치해서 들어갑니다. 상단에 계정 센터라고 보이실 거예요. 계정 센터를 터치를 해서 들어갑니다. 계정이 계정 설정에서 계정을 터치를 하고 들어가서 연동이 돼 있는 페이스북을 확인을 하세요. 삭제 버튼 보이시죠? 삭제를 눌러줍니다. 삭제를 하겠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죠? 터치를 하고 들어갑니다. 계속하기 터치를 해주세요. 장애형 삭제 버튼 계정을 삭제했습니다. 라고 나오고요.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 계정을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라고 나옵니다. 확인 조금 전까지 다섯 개였던 프로필이 네 개로 지금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지금 보이고 있고 페이스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 연동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. 오늘도 고맙습니다. 시작!